네 이 시간에는 텍스쳐하고 랜더 버퍼를 써 가지고 프레임 버퍼를 구성해서 그려지는 결과물을 텍스쳐로 쓰고 이런 실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폴더에는 github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파일들이 있습니다. 먼저 html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설명드리면 일단 그려진 화면들을 다시 텍스쳐로 활용하기 위해서 캔바스를 512x512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려지는 텍스쳐 프레임 버퍼, 랜더 버퍼 전부 사이즈를 512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배치를 조금 버튼 배치를 좀 위로 했구요. depth test나 이런 것들이 위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바스크립트 코드는 여기다가 지금 텍스쳐를 그리는 것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튜토리얼 10인가요? 8인가요? 거기 텍스쳐 부분을 가져다가 추가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첫번째, Initialize GL에서 뭘 만드냐면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하나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이제 GL을 크리에이트 프레임 버퍼를 했죠. 그래서 현재 이 버퍼를 프레임 버퍼를 쓰겠다. 그래서 GL 프레임 버퍼에 FBO를 바인드 버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텍스쳐를 하나 만들었어요. 텍스쳐를 하나 만들었는데 오일리 텍스쳐를 만들었어요. 텍스쳐 오브젝트 오일리 컬러 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바인드 텍스쳐 하고요. 그 다음에 텍스쳐 이미지 2D. 현재 텍스쳐는 이거고 2D로 만들었는데 사이즈가 512x512. RGBA의 언사인드 바이트니까 RGBA가 각각 한 바이트씩 되는 한 픽셀당 4바이트 되는 코드죠. 보통 텍스쳐 이미지 2D 해가지고 여기다가는 그 어레이를 집어넣잖아요. 그런데 Null을 집어넣었어요. Null을 집어넣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이쪽에서 CPU 메모리에서 GPU 메모리 보내는 데이터는 Null이니까 없지만 그쪽에 GPU 쪽 메모리는 이 사이즈대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여기다 Null을 넣어서 데이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MinMap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MinMap 필터들을 MinFilter를 Linear로 그 다음에 Wrapping한 걸 클램프로 만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이렇게 해 놓으면 MinMap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낸 Level 0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부분에 추가된 것은 다음번 저기서 또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버퍼에서 Initialize 버퍼에서 제가 텍스쳐를 하나 더 만들었는데 이 텍스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겁니다. 레드, 그린, 블루, 옐로우, 네 픽셀, 가로 세로 두 픽셀인 그 사이즈로 텍스쳐를 하나 만들었어요. 요거는 이제 그 텍스쳐 이름은 TXO 2x2 인데 요 이미지를 만들어서 파라메탈 집어넣고 이 텍스쳐로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목적이냐면 그림을 그리는데 어떨 때는 2x2 텍스쳐를 그리고 어떨 때는 그림을 그리는 것을 바로 텍스쳐에다가 그림을 그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텍스쳐를 만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조금 이따 나오는 쉐이더에서 그러면 내가 무엇인가를 그릴 때 텍스쳐 버퍼에다 그릴 때와 또 다른 걸 그릴 때 이때 다른 쉐이더 코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프로그램이 복잡해지니까 동일한 쉐이더 코드를 쓰게 하기 위해서 둘 다 텍스쳐를 맵핑을 하는 그냥 그 프로그램을 그대로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쉐이더 코드는 똑같아요. 그 펑 쉐이딩 코드에다가 텍스쳐만 입힌 겁니다. 텍스쳐를 넣어서 텍스쳐에다 디퓨즈 값을 곱해서 됐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고 나서 렌더 씬에 가서 렌더 씬에 가서 볼게요. 렌더 씬에 가서 보면 렌더 씬에 가서 조금 순서는 바뀌었는데 그 크리어를 조금 뒤로 내놨고요. 그 다음에 이건 트랜스포메이션 똑같습니다. 단 바뀐 건 뭐냐면 여기 if문으로 draw twice가 있는데요. draw twice가 있고 else가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여기 이제 우리 html에 두 번 그리는 거 있었죠. g버퍼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옵세팅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거 그 버튼을 누르면 안 누르면 그냥 bind 프레임 버퍼 gl 프레임 버퍼의 null 이건 뭐라고 그랬죠? 캔바스가 준 첫 번째 프레임 버퍼로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캔바스가 준 프레임 버퍼를 쓰겠다라고 하는 거고 0.5x0.5 회색으로 크리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depth와 color를 크리어를 하고 그 다음에 texture를 하나를 켜고요. 그 texture를 무슨 texture를 켰냐면 bind texture에서 2x2 가로 세로 RGB 하고 yellow 들어 있는 그 픽셀을 켜서 그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reload를 해보면 이렇게 그려지고요. 애니메이션 하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depth steps를 켜면 depth steps를 켜고 이렇게 그립니다. 폰 쉐이딩 때문에 specular가 나타나게 되죠. 그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게 문제인데 코드에서 여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bind 프레임 버퍼에 넣고 gl 프레임 버퍼 FBO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gl initialize 할 때 프레임 버퍼 오브젝트를 만들었는데요. 맨 위에 가보시면 FBO 라는 걸 만들었는데 FBO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FBO는 프레임 버퍼다. 그리고 bind 프레임 버퍼 그래서 현재 프레임 버퍼는 이거다 해 놓고 뭘 만들었냐면 texture를 하나 크리에이트 했습니다. 크기가 얼마냐면 512에요. 512는 이렇게 만들었죠. 512짜리 텍스처를 크리에이트 했고 텍스처 오브젝트를 만든 다음에 그 텍스처에 설정을 한 다음에 여기 보세요. gl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 이제는 프레임 버퍼에다 그리는데 그린 결과가 텍스처에 그려질 거야. 그 텍스처는 이거고 그죠? 그 다음에 텍스처의 타겟은 텍스처 2D야. 그렇죠. 텍스처 2D입니다. 그리고 이거를 color attachment 할 거야 라고 정리를 했고 프레임 버퍼에다 현재 프레임 버퍼는 뭐예요? FBO죠. 현재 프레임 버퍼는 FBO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FBO는 텍스처 오브젝트 512 color 여기에 크리에이트된 텍스처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렌더신에 가서 렌더신에서 맨 처음에 뭘 했냐면 바인드 FBO를 바인딩 했으니까 이 FBO라고 하는 것은 512 짜리 color texture 예요. color 텍스처에다 그리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그리는 모든 것들은 크리어든 드로우 엘리먼트든 드로우 어레이든 간에 이게 FBO에 그려지게 됩니다. FBO에다 그리는데 color 흰색으로 지웠어요. clear depth 를 했고요. 그 다음에 크리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액티브 텍스처에다가 액티브 텍스처에다가 뭘 했냐면 2x2 이걸 넣었어요. 그러니까 2x2 이미지 지금 우리 그린 이미지 이게 2x2 이미지죠. 이렇게 이 그림을 그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대로 그려서 어따 저장했냐면 네 드로우 했으니까 어디에 그리냐면 FBO에다 그립니다. 그러면 그려진 이 그림이 이 그림이 그대로 무엇이 되냐면 저장이 돼서 오일리 바이 오일리 텍스처에 저장이 되는 겁니다. 저장된 텍스처를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바인드 프레임 이부터 그리는 것은 전부 어디다 그릴 거냐면 네 캔버스가 처음에 만들어졌던 캔버스에 그리겠다. 널 하면 캔버스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크리어 칼라 하고요. 크리어 칼라를 했는데 여기는 약간 회색이네요. 회색으로 크리어를 하고 크리어를 크리어 크리어 텍스와 그 다음에 컬러 버퍼를 크리어 한 다음에 다시 이번에는 텍스처를 아까는 2x2 이미지를 썼는데 이번에는 TX5 오일리 칼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그렸던 그 텍스처죠. 그 텍스처를 여기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쓰겠다 하고 그 다음에 그렸어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로우 원모박스 하면 이렇게 돼요. 지금 이 그림이 그대로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게 되죠. 재밌는 영상 보여드릴게요. 제가 텍스 테스트 꺼 보겠습니다. 다시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릴로드 한 번 애니메이션도 안 두고 텍스 테스트가 꺼지죠. 이 상태에서 원모박스 그렸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됩니다. 토글 애니메이션 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졌네요. 텍스 테스트를 켰어요. 텍스 테스트를 켰더니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아하 이렇게 이 지금 이 속에 그려진 그림의 큐브는 잘 보시면 재미난 게 텍스 테스트가 안 됐습니다. 보실까요?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그렇죠. 여기선 텍스 테스트가 안 됐어요. 여기서 제가 텍스 테스트를 켰는데 텍스 테스트가 안 됐어요. 이건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이 코드가 되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렌더링 하는데 그러면 내부에 그린 것을 빨간색으로 그려 볼게요. 바탕색을 빨간색으로 레드로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레드 그 다음에 똑같이 그렸겠죠. 그 다음에 릴로드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텍스 테스트를 켜고요. 드로우 원 모어를 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하 그러니까 빨간색이 어떻게 작동했냐면 이 큐브에 이 화면이 이 속에 들어갔는데 네 이 속에 들어갔는데 네 여기 속에서 이 바탕으로 작동하는 거나 네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그러면 좋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문제는 이 내부에 내부에 어 어 뭐가 작동하지 않냐면 저 내부에 그릴 때에 텍스 테스팅이 작동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시면요. 이 텍스 테스트를 하는 버퍼가 어디다 그리냐면 요때 지금 요때 텍스 테스트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다 그릴 때냐면 이제 텍스처에다 그릴 건데 텍스처에 그릴 때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FBO 프레임 버퍼에다 그릴 때 텍스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보면 이 FBO 만든 데 다시 가보면요. FBO 만든 데 가보면 FBO에다가 FBO를 크리에이트 하고요. 바인드 한 다음에 텍스처를 넣고요. 텍스처를 오일리 사이즈 오일리 바이 오일리 텍스처를 만들어서 어디다 어태치 했냐면 네 여기다 했죠. 프레임 버퍼 텍스처 2D로 어태치를 했는데 컬러 어태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FBO라고 하는 프레임 버퍼에는 컬러는 붙었는데 컬러는 붙었는데 덱스가 없어요. 그러니까 덱스가 없으니까 덱스 테스팅을 켜도 덱스 테스팅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럴 때 덱스 테스팅을 만드는 방법이 제일 쉬운 방법이 랜덤 버퍼를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보십시오. 뭐 콘스탄트 true rbodepth 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크리에이트 랜덤 버퍼에서 랜덤 버퍼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바인드 랜덤 버퍼 그래서 현재 랜덤 버퍼는 rbodepth 라고 해놓고 랜덤 버퍼에다가 스토리지를 어사인하는 방법이 랜덤 버퍼 스토리지입니다. 그리고 gl 랜덤 버퍼에다가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썼냐면 gl depth component 16 webgl에서는 기본적으로 depth 버퍼는 16비트 stencil 버퍼는 8비트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depth 컴포넌트로 16비트고 size는 o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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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세로가 oily다 라고 선언합니다. 그럼 랜덤 버퍼가 하나 만들어졌고 랜덤 버퍼에 스토리지가 어태트먼트가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랜덤 버퍼를 프레임 버퍼에다가 쓰는거는 gl 프레임 버퍼 어? 지금 gl 프레임 버퍼가 뭔가요? 잘 보세요. gl bind 프레임 버퍼가 FBO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바꾼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프레임 버퍼는 FBO입니다. FBO에다가 나는 depth로 어태치먼트 할거야. 그런데 depth을 어디 그 다음에 이제 gl 랜덤 버퍼 이건 디폴트에요. 랜덤 버퍼 랜덤 버퍼는 뭔데요? 지금 바인드 랜덤 버퍼 가 rbo depth이기 때문에 이게 rbo depth인거죠. 현재 랜덤 버퍼에는 rbo depth가 바인딩 되어있으니까 그 rbo depth를 depth라고 하는 스토리지를 depth에다 프레임 버퍼에 depth에다가 rbo depth가 여기 또 있네요. rbo depth를 그 메모리 공간에다가 랜덤 버퍼로 assign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태치가 됐겠죠. 됐겠죠. 그러고 나서 저장해 볼게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toggle animation 해보면 지금 문제가 뭐였냐면 이 속에 있는 속에서 그리는 큐브가 depth 테스트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릴로드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draw one more box 해보겠습니다. toggle animation 하면 depth 테스트가 둘 다 다 안 돼 있어요. 근데 이제 depth 테스트를 켜볼게요. 켰더니 네 이제 속에 있는 것도 depth 테스팅이 켜졌습니다. 이렇게 아 속에 있는 것도 depth 테스트 예를 들면 스탠실을 하고 싶으면 스탠실 버퍼도 랜덤 버퍼를 만들어서 켜줘야 되겠죠.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그린 거를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가능해요.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게 삼각형 그리는 거 있잖아요. 삼각형 그리는 걸 그려요. 그런데 그걸 랜덤 버퍼에다 텍스처에다 그린 다음에 그거를 그 결과물을 네 여기다가 텍스처 맵핑할 수 있어요. 큐브에다 텍스처 맵핑한다든지 굉장히 쓸모가 많겠죠. 그죠. 그리고 또 뭘 쓸 수 있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과정은 기초 튜토리얼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안 배우는데 그림자를 그린다든지 또는 모션 블러링 같은 걸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 번 그려가지고 그걸 썼거든요. 그리고 그림자를 그릴 때는 데프스포퍼 같은 거를 써서 데프스포퍼의 값을 써가지고 그릴 수도 있어요. 그쵸. 그리고 데프스포퍼에 있는 내용들을 내용들을 예를 들면 데프스포퍼를 영상 처리를 하면 바운더리 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릴 수가 있게 돼요. 그걸 이제 non-portorialistic 렌더링이라고 하는데 그런 렌더링을 하고 싶을 때는 이거를 텍스처 버퍼에 저장했다가 텍스처 버퍼에 대한 영상 처리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데프스포퍼 를 데프스포퍼 를 텍스처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느냐? 예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코드에 여러분들 코드에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이제 코멘트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뭐냐면 어 다시 렌더 버퍼를 어 렌더 버퍼를 코멘트로 바꿔버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것들을 코멘트를 없애 볼게요. 이 코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이 코드는 무슨 코드냐면 텍스 를 텍스처로 쓰는 거에요. 텍스처로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과 이것과 똑같은데 여기는 랜데더 버퍼를 크리에이터 했죠. 근데 여기는 어 텍스 텍스처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이걸 쓰기 위해선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WebGL Depth 텍스처 라고 하는 익스텐션 확장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해갖고 GL Get 익스텐션에서 이번 기회에 익스텐션 쓰는 걸 배우는 거죠. Get 익스텐션에서 익스텐션 하지 않으면 에러가 나게 됩니다. 한번 볼까요. 아 이대로 한번 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 놓고 그 다음에 위에 이거는 처음에 텍스처 만든 거랑 비슷하죠. 텍스처로 저기 만든 거랑 또 거의 비슷합니다. 그죠. 아 이거는 줘 볼게요. 이 코드나 컬러 텍스처나 거의 똑같은 코드죠. 그죠. 그러고 나서 다만 뭐만 다르냐면 어태치먼트를 어디에 있냐면 Depth 어태치먼트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Color Image 2D가 제일 RGBA 였는데 Depth 컴포넌트가 됐어요. 이렇게 해갖고 저장하면 저장하고 네 릴로드 해 볼게요. 릴로드 해 보고 Depth 테스트를 켜 볼게요. 어 Draw One More 하면 네 네 토글 애니메이션은 정상적으로 잘 그려져요. 그렇죠. 제가 지금 이걸 세이브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아 이게 정상적으로 잘 도는구나 여러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대신에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있어요. 그러면 이 텍스처를 쓰는 예를 들면 16비트 텍스처가 되는 거잖아요. 그 텍스처를 어디다가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있겠죠. 그런데 이것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하여간 텍스처로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익스텐션이 존재하지 않는 브라우저에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 익스텐션을 가져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한번 해볼까요. Reload 네 에라가 납니다. 바로 텍스 이미지 2D 이게 뭐냐면 Invalid Internal Format Invalid Internal Format Internal Format 쓴 데가 여기잖아요. GL Depth Component 는 Depth Component 이 익스텐션이 있어야만 도는 어 어 도는 컴포넌트 파라메타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실행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웹GL Depth 텍스처가 지원이 되면 네 이 Depth Component 라는게 작동하고 만약에 없다. 이 익스텐션이 없으면 여기다 Depth 텍스처 Depth Component 쓰는게 안 되는 거죠. 아 아시겠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가지고 다양한 이제 프레임 버퍼 조작을 통해서 다양한 버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예를 들면 NPR 네 Non-Photor Realistic Rendering 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런거 보십시오. 렌더링을 했는데 어 이거 펑쉐이딩 한 거 같아요. 그렇죠? 펑쉐이딩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렇게 바운더리 선을 그렸죠. 윤곽선을 그렸잖아요. 이런 것들은 비사실적 렌더링 Non-Photor Realistic Rendering 이라고 하는데 이 렌더링을 어떻게 하냐면 먼저 이런 식으로 렌더링을 해 가지고 렌더링한 결과물을 버퍼에 저장했다가 그 버퍼를 다시 읽으면서 어떤 조작을 하면 네 이런 비사실적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패스로 렌더링을 하면 비사실적 렌더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이번 웹GL 1.0 튜토리얼 코스의 강의는 이것으로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제 계획은 어 뭐 범프 맵핑이라든지 조금 전에 봤던 어 섀도우 캐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웹GL 1.0에서 하는 어 어드밴스드 코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웹GL 2.0 오픈 GL ES 3.0 에 대한 강의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 제 채널 계속 어 주시하시면서 새로운 컨텐츠가 올라오면 또 새롭게 배우는 기회로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공부하는데 어 쉽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질문이 있으면 이 유튜브 채널 그 안에 댓글로 질문을 해 주시면 어 웹GL에 대해서는 빠르게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